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연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슈프리마를요. 4만 250원에 10%를 갖고 있거든요. 매수가격 4만 250원에 60%. 네, 10%.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까 그것도 있고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면 될까 하고요. 오늘 꽤 조금 손실이 난 것 같아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주가 상승세가 잘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고점 터치하더니 또 힘이 빠지면서 지지부지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연자님께서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이 종목 목표 가격 어떻게 봐야 할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김민재 전문가 슈프리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연자님 안녕하세요. 네, 김민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방송에 나와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좀 되게 뒤늦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온시 지문센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도 4만 8천원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건데 단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방금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이 사실 떨어진 이유가 시장 여파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제가 시장을 잠깐 점검해 드렸는데 시장이 좀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목도 같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추가 매수를 할 때에도 내 매수가와 크게 차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게 평균 단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제가 잡아드린 가격이 있는데 이 3만 9천 6백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고점이었었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잠깐 멈춰줄 구간인데 저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여기도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만 6천 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좋은 기업이고 저는 이 종목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 4만 8천 원을 뚫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섣불리 투자금을 늘려서 비중 확대를 하시면 계속 좀 고가에 물려있으면 손실폭인 상태에서 계속 오래 보유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전혀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3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3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바로 추가 매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3만 6천 원대에서 어느 정도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지금도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며칠 정도 이렇게 머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그렇게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방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최고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좀 더 좋게 매수가를 잡기 위해서 3만 6천 원대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3만 6천 원대에서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가 좀 멈춰주고 이렇게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슈프리마 더 좋은 매수 가격으로 또 좋은 수익의 결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슈프리마 더 좋은 매수 풀어봤고요. 문자 한번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인캐스터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주만 인기 검색어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이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불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문자 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2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어? 이거는 최병진 전문가의 추천주 아닌가요? 드리머스 컴퍼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달라요. 10,550원에 사셨는데 고점 매수라 힘들다고 하십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최병진 전문가, 지금 추가 매수가 어떨까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 먼저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가격대에는 7,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BTS 관련한 앨범 유통 협의 중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BTS 공식 컴백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이나 다음 주 빌보드 차트나 이제 유튜브 관련한 이슈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침에 장중에 살짝 급등세도 나타냈지만 다시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9,000원 이상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저항대나 매물대가 좀 두텁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올라올 9,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이제 우선은 현금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만약에 이제 BTS 테마가 소멸된 이후에 아래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좋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고수익 전략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요. 7,000원 미만으로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 기회를 안 준다 했을 때는요. 9,000원 위에 올라갔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추천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짱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증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살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고요. 이름만 들어도 깨끗할 것 같은 기업. 그렇다면 깨끗한 나라 아니면 깨끗한 나라 우선주일 줄 알았는데 글자 수가 안 맞아요. 그런데 김민재 전문가는 사실 이렇게 테마가 낀 종목을 잘 안 가져오시는데요. 급등적 성격의 종목을 안 좋아하시는데 뭔가 테마주의 느낌이 솔솔 나지 않습니까? 왜 이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3글자고요. 건강식품 신흥 강좌를 노릴 신규 상장주라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죠. 그때도 건강식품 관련주였는데요. 이번에도 또 건강식품 관련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최병진 전문가 딱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자주 나오셔서 다크석을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료매매를 또 이렇게 건강 테마로 잡으신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유기농 냄새가 풀풀 나는 기업이고요. 4개월 만에 공모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주인데요. 공모가 가격 중요하죠.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김민재 전문가는 이렇게 딱 콕 집어주셨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풀어보도록 할게요. 1,9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인데요. 1,740원대에 추매하라고 추천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효과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김민재 전문가님 전문적인 또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은 추매 관점 정리 먼저 드릴게요.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 가격 같은 경우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 계속 꾸준히 요청 주실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비상교육이라는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역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렇게 지금 종목 문자를 오셨을 때에도 제가 추천했을 때보다 확실히 내려가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올라올 거다. 굳이 비중 확대 안 하셔도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은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서라도 결국은 올려준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제가 과거에도 계속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지어소프트라는 종목도 이때 추천하고 결국은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뉴트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려왔다 올라와주고 있고 이 SM래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올라와줄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테마성 종목에 돈을 더 넣지 않으셔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양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발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중국 수혜주고 중국 수혜주 중에서 SM, 즉 슈퍼엠이 중국에 가서 공연할 이슈에 맞춰서 주가를 좀 띄우려고 준비 중이다가 코로나19가 발명되면서 주가가 내려와서 지금 어느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수혜에 관련돼서 재료가 구확될 때 결국은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비중 확대하지 않으셔도 올라갈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차 지지로는 1720원대 지지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깨고 내려가더라도 1500원대 또 지지 라인이 있고 이 종목은 굳이 터치 않으셔도 역사적으로 계속 이 가격대에서는 바닥을 다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좀 크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한활령에 따른 수혜는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손실률이 크더라도 그대로 보유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제 추천들처럼 결국은 다 올라와서 수익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교육을 또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비상교육은 김민재 전문가의 추천주입니다. 오늘 상가 가서 살짝 자랑하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급등 나올 때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상담하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애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아유, 시청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어서 고민해결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은요? 서원이고요. 서원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50%고요. 네, 매수 가격은요? 매수가는 3,482원이에요. 매수 가격 3,482원. 비중 50%. 혹시 추가 매수 하셨어요? 조금 더. 아무래도 이 종목이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출렁이는 모습 보여져서요. 혹시 추가 매수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비중이 많아지신 상황이고 서원의 매수 가격이 3,482원 가격이 돼서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에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챙겨드릴게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서원입니다. 이 종목 비중이 많아요. 50%. 대응 전략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급락을 한 번 나왔잖아요, 급락 모습이. 네. 그때 혹시 진입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매수한 지는 한 열흘. 아, 열흘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지금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에 또 어느 정도 지지대를 유지하다가 급락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에 있던 투기성 자본이나 세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원 같은 경우에 또 종로구에 출마하시는 분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한 곳에 세력이 붙은 게 아니라 두세 곳 이상의 세력이 많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세력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엄청 많거든요. 따지면 한 50개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이제 딱 나눠서 계속 순환을 돌리고 이제 롤링을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지금 약간 소외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 때까지 내려왔는데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한 후반 정도까지만 보면은 약간 소강 상태로 좀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차피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은 우선적으로 발생 그 장중에 잘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슈팅이 나와요. 한두 번씩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에 서원이나 서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연이라는 종목이 슈팅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테마주들이 슈팅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19가 만약에 소멸 국면으로 전환되면은 정치 테마주나 이제 BTS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서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매력이 높아서 또 빠르게 회복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500원에서 2800원 사이만 좀 적당 이게 이 구간대만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매수가 근처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제가 봤을 땐 비중을 뭐 크게 잡으신다면 한 20% 정도만 잡고 계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시장에 소외받고 재료 소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전에 만약에 본전 이상 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이 점은 꼭 생각해 기억해 주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걸 계속 쥐고 있어야 되나 차라리 매도를 해야 할까. 그렇죠. 이거 그러시면은 2장 맥스 그냥 보수적으로 한번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은 2,470원을 이탈하면은 위험하니까 그때는 한 절반 정도 이제 정리하신다고 현금을 확보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선은 지지 구간대 이제 형성할 거거든요. 어차피 차트는 60일 선으로 이제 지금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제 좀 지지 구간이 형성되면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마음이 불안했는데. 네. 지금 수급이 너무 쏟아서 오른다. 2,800원대 이 구간대 잘 지켜지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혹시 불안하시다면은 2,470원 여기에서는 비용 반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세요. 전화 취소 감사합니다. 자 문자 한번 넘어가죠. 재인캐스터. 네.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딱 전문가를 찝어 주십니다. 탐업심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3만 8천 60원. 너무 높은데요. 비중은 5%밖에 안 되긴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김민지 전문가님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 종목. 네. 제가 이 종목도 역시 추천해 줬던 종목이고 목표가를 도달한 후에 상향까지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업종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쪽이 바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업종은 골고루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좀 됐었는데 제약바이오만 유일하게 좀 수급이 안 들어와서 손실 폭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애초에 저항받고 맞고 떨어질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18일입니다. 이때부터는 MSCL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지소묘 해제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행보를 하면서 지켜주다가 다시 또 1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온 뒤로 반등을 해서 여전히 지켜주다가 크게 내려왔었던 바로 이날이 코로나 발병, 즉 설날 명절이 지난 이후로 코로나 발병 이후로 주가가 크게 내려온 다음에 지금 오히려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 3만 6천 원대에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으로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단으로는 일단 2만 7,450원은 최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까 시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 파멸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응 차원에서 2만 7,450원은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 절반만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면 그 손실분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실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만 7,450원 지지라인 잘 확인하시고 여기 깨게 내려갔을 때는 비중 절반 정도만 매도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2만 7,450원 지지라인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문자 해결